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한의원 허준입니다. 9월 18일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이구요 비만치료제 관련주 대봉 LS 좀 보고 있구요 블루엠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동안 쉬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감을 다시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휴 전에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바로 비만치료제 였구요 또 이제 미국 대선 요정도 테마주 또 하나 대왕거래 프로젝트 요정도가 좀 강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게 이 비만치료제인데요 자 우리 블루엠택도 지난 목요일에 거래대금이 3000억이 넘게 터졌었고 대봉 LS는 지난 금요일에 2400억 터지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윗골은 달면서 차익실현이 좀 나았지만 전혀 문제될건 없을거로 보이구요 자 10월 중순입니다. 위고위가 출시되는게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까지 앞으로 약 1개월 정도는 더 테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자 또 하나는 시장이 강하면 지수가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는 테마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제 자에도 미국장이 좋지는 않았었고 최근에도 조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히 이제 9월 fmc 우리 시간으로 9월 18일 fmc 회의 이후에 지수의 방향을 좀 확인을 해야 겠지만 그 전까진 계속 테마주가 강할 수 밖에 없구요 적어도 이제 10월 중순에 출시기 때문에 10월 초까지는 매우 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mc 에서 금리를 인하 하더라도요 어차피 이제 제약바이오가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가 시장 주도주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 중에서 가장 강한 3가지 제가 말씀드렸던거 비만, 항암제, 유한양양 말씀드리는거에요 HLB나, 그리고 여기서 CDMO,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자 요정도 3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저는 이제 휴무를 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고 또 다시 주말이잖아요 자 이 사이에서도 충분히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우상행하는 추세의 중간에 껴들어 있구요 블루엠텍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낮아 보이지만 결국 여기 만원 이하에서 23,000원 까지 두배가 넘게 좀 상승을 했었구요 우리 비만치료제 이슈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잘 보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이거 실손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엄청난 매출이 나올 겁니다 자 만능비만치료제 위곱이 실손보험 적용 여부 촉각된다 자 기저귀 비만약 내달 국내에서 판매가 되구요 자 미국 기준으로는 한 달에 1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심멸금 환자에 한해서 보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주면 좋죠 해주면 당연히 판매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체중 감소율 15% 가격은 매우 높다 이 가격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위곱이 열풍으로 노보노 디스크의 매출이 수직 상승을 했다 자 위곱이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% 증가했다고 나와있구요 자 올해 1분기에도 1조 8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2분기에만 2조 3천억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도 위곱이 등장이 예고되면서 비만 환자들의 처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전세계 4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세계 4위의 비만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비만치료 실손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게는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면 너도나도 엄청난 양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좀 많아질 겁니다 자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이제 품기 현상 품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 어쩌면 실손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루엠텍이 유통을 맞게 되면서 실적이 급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테마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대봉 LS 마찬가지고요 10월 중순이 우리가 D-Day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D-Day 전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 직전까지는 잘 안 갑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는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구간인 건 맞고요 다만 10월 중순까지는 절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좋은 테마를 잘 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,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대감으로 고점을 만드는 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고점 징후를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 우리 블루엠텍 대봉 LS 보유자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전화번호로 비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비만 자 그러면 제가 고점 확인하는 방법 이거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갈 텐데요 세력들이 이제 매도세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붓는 이 타점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혼자서 할 때보다는 20% 30%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확신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010-5904-8931번 자 이 번호로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봉 LS, 블루엠텍 모두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락을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만 14년 이상을 좀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특히 이제 디데이가 있는 예를 들면 땡땡일에 허가가 난다 혹은 언제 언제 출시가 된다 또 언제 언제 대선이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적어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구요 잘 보유해주세요 지금은 절대 매도에서는 안 되는 구간인 거 알고 계시죠? 재료가 모두 끝나면 테마주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테마가 끝나지 않으면 재료 소멸이 되지 않으면 다시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료 소멸까지 끝까지 홀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보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는 동안 월급 독립 프로젝트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단기 방입니다 매일매일 두 종목씩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3%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가 아니에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매도하고 한 10분 정도 보유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대병 LS로 수익을 좀 냈죠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동반이 좀 됐었고요 이런 눌림 구간, 이런 눌림 공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%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는 한 3%, 4%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하루에 3%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%보다 더 낳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달 동안 매매를 함께 하신다면 누적 수익이 60%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할 경우 한 달이 지나면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하면 1200이 되고 1200을 재투자하면 2000, 2000을 재투자하면 3000 마지막 5000만원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함께 하실 분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? 010-5904-8935번 복리, 복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?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?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매매를 하던 사실 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오늘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것과 자 시장에도 항상 주도 테마라는 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에는 완전히 강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도 테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거를 긴 흐름으로 보냐 짧은 흐름으로 보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대봉 LS 매수가 만원 매도가 만삼백원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독립입니다 독립 자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 정도 함께 하시다 보면 이 주도주를 구분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전부 무료입니다 저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매매로 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경제적인 자유냐 저는 이제 노후 생활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노후 생활을 맞이하게 될 텐데 5천만 원으로 하루에 3%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게 15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주도주를 고를 줄 아는 돈이 있고 매일매일 3%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 매일매일 150만 원씩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? 제가 이 주도주 매매법을 완성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는 많이 걸렸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만에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? 재능의 차이일까요? 아닙니다 주식이 특히 단기 매매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고 많이 깨지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매매일지를 쓰고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루고 났더니 제 지인들은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여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저와 함께 허준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여하셔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도움드려서 잘 안된 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끈기를 갖고 하신다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한 노후생활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자금, 여유자금 가끔씩 들어가는 목돈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 월급독립 프로젝트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 남겨주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추석 끝나고 슈팅 나올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9월 10일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? 그러면 이 올라간 지지율의 후보자 이 관련주가 급등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바이오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요 자 지난 이제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좀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있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9월 둘째 주가 아니고 추석 끝나고입니다 추석 끝나고 미국 대선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목표 수익률은 30% 50% 2분할로 이제 매도를 할 거고 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010-5904-8931번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내용 다 정리해서 바로 매수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계좌에 혹시 이제 마이너스 20%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30% 저는 전부를 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허준과 함께 꼭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연휴에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급등주나 무료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다 무료입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만 보고 계시면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주식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4년이라는 시간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를 겁니다 정말 소중한 자금, 우리 소중한 노후생활 소중한 우리의 현금 정말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고 정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함께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감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추석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